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도둑놈들아 참 이분의 제목 하나는 잘 정했습니다. 도둑놈들 세금 사기꾼들이죠.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선관위 검찰 경찰 대통령실 윤석열 한동훈 입만 살았지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뭔가 하니까 이게 말입니다. 이게 안민석 4.15 총선 당시의 오산시입니다. 이때는 최윤희 후보가 해군 제독 출신이냐 해군 참모총장이셨을 겁니다. 권호영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수천만의 유권자를 속이고 4년짜리 권력을 가졌다가 뒤에 당할 일을 생각지도 못했을까요 그건 차지하고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좀 고민하지도 않았을까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지나친 말로 비판하기가 민망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이렇게 망가뜨리면 어쩌자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586 운동권 출신들이 완전히 나라를 뭡니까 그냥 완전히 골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냥 권력이라는 것이 그냥 4년짜리지 않습니까 4년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좀 더 해먹기 위해 가지고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붕괴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짓들을 뭡니까 우상훈이 우원식이니 송영길이니 이런 586 운동권들이 주도를 한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여러분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권호영 변호사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권호영 변호사님에 비해서 우상훈 씨나 정청례 씨나 이런 분들이 대개 나이들이 한 서너 살 정도 아래일 겁니다. 586 운동권들이 참 큰 죄를 저지른 거죠. 이게 안민석 씨가 여러분들 했던 오산시입니다. 뭐 빠빠빠빠빠리 사전투표지들입니다. 이게 재검표장에서 다수 나온 겁니다. 도저히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대로 투표지수가 전혀 개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선관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통 전체를 갈아버린 겁니다. 어디에 맞춰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다 통을 갈아가지고 여러분들 제출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권호영 변호사 이야기가 야 너거 나라를 이렇게 망치면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해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 이 투표지들은 측면이 롤 용지에 나온 것에 비해서 굉장히 칼을 자른 자격이 아주 선명합니다. 롤 용지는 상하가 잘리지 좌우를 자르지 않습니다. 이 좌우를 자른다는 것은 큰 종이의 수십 장의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칼을 가지고 이렇게 좌우를 잘라서 투표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선 좌측과 저기 날선 것이 나오는 겁니다. 모두 다 통을 다 갈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다에 이런 날을 다 자른 겁니다. 인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뭡니까 몇 번 재검표를 들어가 보면 검시할 수가 있는 거죠. 권호영 변호사 이야기는 그냥 딱 나오는 순간 뭡니까 거의 100%를 갈았구나 하는 것을 바로 직감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함을 만든 겁니다. 이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출신이고 안민석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은 어린애들을 데리고 장난할 때는 아는 것이지 대부분이 다수의 법률가들과 참관인들 앞에서 그것도 전직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총리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후보자가 최윤희 후보자가 보는 앞에서 이런 표들을 보고 위조된 표라는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두 유효표 처리한 자든 대한민국의 대법관은커녕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치료진 6월 1일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사전에 판례와 선관위 규정까지 고쳐가며 이 기준을 바꿔가며 부정선거가 자행되도록 한 것을 보면 양심을 팔아먹은 자들로 보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런 상태입니다. 나라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는 안 봅니다. 왜? 대한민국이 죽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다 국뽕에 처해가지고 방산업체가 어떻고 저 어떻고 한국의 반도체가 어떻고 케이팝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과 양심과 윤리와 도덕은 다 내려앉은 겁니다. 저는 사람이든 공동체든 정신이 죽으면 물질도 죽는다고 봅니다. 조금은 가겠죠. 그러나 이 나라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저항정신 불의의 이름 저항하는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나라인 겁니다. 벨랄루사보다 훨씬 더 행편이 없고 브라질보다 뭡니까 훨씬 더 행편이 없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행편이 없는 겁니다. 이 나라는 저항하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에 한가하거나 불법에 저항하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절망인 겁니다. 이런 투표지들을 가지고 본인의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 그다음에 뭐가 옵니까? 조세와 준조세를 올려가지고 재산을 약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여러분들 억압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예배의 자유든 뭐든 결사의 자유든 다 억압을 하겠죠. 그렇게 빼앗겨도 바보 천치 병신처럼 아무 이야기 안처럼 띵홍화 띵홍화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할 뿐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왜 아스팔트 나와 가지고 그건 죄 함께 잘 안 맞으니까 사람이 자기한테 잘 맞는 일을 해야 될까 합니까 아스팔트도 나가고 분석도 하고 어떻게 다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가는 겁니다. 저 경고를 아주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물질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질이. 나라가 여러분들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거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장기 집권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카르테를 행성해 가지고 해먹는 겁니다. 그럼 좌익들이 해먹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약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거 그 사람들은 생산하는 데 익숙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의 힘을 용해야 다른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을 파괴하거나 그것을 약탈하는 것이 익숙한 것이 좌익들의 본성이고 본래적 그런 태도인 겁니다. 이거 왜 하겠습니까 사전투표지를 뭔가 다 조작을 해가 왜 집어넣습니까 자기끼들이 오래 해먹으려고 장기 집권 30년 50년이면 뭐가 대한민국에 남아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남아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세계사회 한 페이지 자랑하겠죠. 그 나라는 70년간 상당히 잘 나갔지만 그 위에 지속적인 추락을 거듭하다 결국은 선거부정에 걸려들면서 좌익들이 50년 집권하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 세계사회 쓰여지겠죠.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칼을 대가지고 사전투표지를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지를 크게 보니까 아름답네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선거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은 이게 오산시에는 모두 6개의 동이 있는데 전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이 다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입니다. 남촌동 같은 경우는 플러스 12.1%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최윤희가 마이너스 11.8%입니다. 마이너스 11.8%만큼 도덕질 해가지고 12.1%만큼 더해 준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선거를 도덕질을 해가지고 다 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방법이라는 것은 주력부대는 디지털 조작입니다. 전산조작. 그러니까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이 선거 후별로 득표수를 얼마 정도 훔치면 이기겠다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추가적으로 도덕질 해야 될 득표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게 조작값이 몇 프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서울 거의 전역은 35% 도덕질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35장을 빼앗아가지고 뭡니까 누구와 함께 집어넣는가 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겁니다. 가장 많이 도덕질한 데가 마포구을 관악구을입니다. 정청래 후보가 예를 들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2등이 황교안 후보입니다. 45% 쉽게 얘기하면 황교안 후보가 100장의 사전투표지를 받았을 때 45장을 이낙연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전산적으로. 주로 제가 볼 때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을 것 같아요. 투표지 분류기의 usb를 가지고 처음에 여러분들 설정값을 설정하는데 그걸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 그것은 전송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손을 댔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고 도덕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윤희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최소 적합할 때는 한 30% 정도 훔쳤겠죠. 그것을 안민수 후보와 함께 이동시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대충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는가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약 10% 최소 10%에서 최대 26%만큼 득표수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다 뭡니까 그렇게 조작해서 당선된 겁니다. 유일하게 전남 전북 광주에는 한 50% 선거구문은 손을 안 댔습니다. 나머지는 다 손을 댄 거죠. 25%만큼 2020년 4.15 총선 전국 평균이 25%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만큼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12.5%를 빼앗고 12.5% 민주당 후보에 대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선거를 해 가지고 이지시 3구 대통령 선거에서도 적용됐고 그다음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10번째 선거인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무것도 뭡니까 완전히 불시설을 보는 겁니다. 대통령을 그냥 허당으로 보는 겁니다. 대통령. 대통령을 절로 보는 겁니다. 그 대통령은 뭡니까 허수아비처럼 대통령 되더라도 그 다음 달이 뭡니까 또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